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8강 입니다. 용한이 쇼어 띠이 다오다 하이 본토박이 중국어 중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도 볼륨을 높이고 큰 모니터 화면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의식은 동부동지우 동부동지우 도쿠이 도쿠이 주요 섬머 도사오 섬머 도사오 보시면 압니다 세 가지 어휘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도움이 됐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자 쉰 세 번째 어휘 동부동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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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그걸 비타민하고 아주 어울립니다 툭하면 툭하면 이용하이소 중국어를 해보면 이게 이거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부시황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에 많이 쓴다 좀 부정문에 쓴단 말이죠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내용 혹은 비판하는 어투 장근 쥬 랜용 를 뒤에 쥬와 같이 쓴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뭐 뭐 뭐죠? 자, 한 번 거요 타 생티에 타이 롬어 러 타 생티에 타이 롬어 러 동무 동주 간 마우 파쌌 동무 동주 간 마우 파쌌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중국에서 생티는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 아시겠죠 신체도 되지만 저희는 생티 전망하잖아요 요즘에 건강 어때? 몸이 어때? 육체를 먹는 게 아니죠 그는 건강에 너무 몸이, 폭력에 몸이 약해서 글핏하면 감기에다가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납니다 깜모 파쌌 내잔은 같이 잘 붙어 담입니다 감기 걸리고 열이 납니다 물론 감기 안에 파쌌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는 몸이 약해서 글핏하면 동무 동주 간 마우 파쌌 혹은 파쌌 혹은 파쌌하고 빼고 제는 몸이 약해서 글핏하면 감기 걸린다 그런데 제가 제가 고등학교 때 몸이 약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동무 동주 간 마우 글핏하면 감기 걸렸어요 그때부터 비타민B 미가 그 양 먹는 습관을 키웠는데 당시에 당시에 동무 동주 간 마우 그 당시에 글핏하면 감기 걸렸었어요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사실 몸은 건강했는데 자, 글핏하셨습니다 자, 자, 请大家一起來跟著我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컨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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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它身體也太弱了,動不動就感冒、發燒。 다시, 它身體也太弱了,動不動就感冒、發燒。 動不動就感冒。 5500 gouх。 動不動的感冒。 嘩。 閃,瓦。 嘩。 嘩。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다음. 소문 닌는주의 정보가 어떻게선 beep응합을 해주세요? 당 , 자신의 신분 자유내는 몸것으로써 지도자로써 아빠로써, 당 아빠, 선생님으로써, 당老师, 아시죠? 그래서 하나의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특히 신분을 나타낼 때 무엇뭐로서 한국어로서 간다오자오 자란스럽게 생각한다 당 명사도 당 링다오다 정말 능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능너 동무동조 파피치너 지도자로서 우리말로 지도자가 되가지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툭하면 글핏하면 파피치 성질을 내다 화를 내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툭하면 그렇게 성질을 부릴 수 있느냐 라고 비판하는거죠 요즘에 엄마가 글핏하면 화를 내서요 조진바바 동무동조 파피치 아버지는 아버지가 툭하면 화를 낸다 동무동조 파피치 동무동하면 뒤에 지구가 나온다 다시 다르다 다시 다르다입니다 자 다르겠습니다 당 링다오다 당 링다오다 정무능 동무동조 파피치 당 링다오다 정무능 동무동조 파피치 동무동조 파피치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영도자는 대통령으로 말합니다 중국은 하여튼 자기 위사람을 링도라는거에요 그 단위에서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사정이 좀 되겠네요 단위는 쇼고라고 하는거에요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통근을 안줘요 그러면 사어내는 거를 부르sels 한번으로 인정하는거에요 쇼 쇼는 위치죠 쇼지 그것은 사람의 기질이 날아가다 열이다 이런거에요 민망하면 나약하다, 여리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너무 여려서 눈부턴 죽고 툭하면 울어요 아시겠죠? 타이자오는 자오치도 있어요 성질이, 기질이 나약하다, 여리다 우리 보통 마음이 여리다 그러죠? 자오카입니다 애도 멘탈이 강한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잖아요 小姑娘은 10살 이하의 애들 小姑娘 꼬마 아가씨, 우리말로 다시 읽겠습니다 저小姑娘太焦了, 동동就哭 다시 저小姑娘太焦了, 동동就哭 툭하면 울다 계속 동동就感冒 툭하면 강한 애가 동동就发脾气 글피타면 화를 낸다 동동就哭 툭하면 운다 아시겠죠? 동동就 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문장을 쓴다 주신 동동就 샤위 책은 글피타면 비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도쿠이 도쿠이 우리말로 덕분에 덕태게 단의도 이런 뜻입니다 중국말을 해보면은 表示,由于别人的帮助 避免了不留意的事 有感谢, 친척的意思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부留意的事 좋지 않은 일을 비면 모면했다 피했다 좋지 않은 일을 모면해서 역간谢 감사와 칭칭이 다행히도 칭칭하면 다행히 이 뜻이에요 감사하고 다행 다행이라는 뜻이다 뜻을 나타낸다 한마디 도쿠이는 덕분에 덕태게 이렇습니다 자, 모범 이름을 볼까요 도쿠이 니 티싱 워 차이 메이 치다 도쿠이 니 티싱 워 차이 메이 치다 당신이 티싱 알려주다 아니 일깨워주다 각성시키다 까오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 빨리 가야지 일어나 시간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티싱 우리 한국말로 각성시키다 이러듯이 당신이 나한테 말해주는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지각하지 않다 뭐야 당신이 말 안해줬으면 나는 지각할 뻔했는데 도쿠이 티싱 당신이 미리 나에게 뭐뭐 하라고 가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지각하지 않다 도쿠이 덕분에 덕택에 영문장 외웁니다 티싱은 까오소는 단순히 알려주는 거고 티싱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각성시키다 각성시키다 우리 한국말 너무 예정한데 자 따라 읽겠습니다 외우세요 도쿠이 니 티싱 도쿠이 지각하지 않다 지각하지 않다 당신이 일교준 덕분에 나는 지각하지 않다 지각하지 않다 지각하지 않다 지각하지 않다 지각하다 자 당신의 도움 덕분에 나는 비로소 찾았다 무엇을 시산 헤어진지 신 hebt 10년이나 되는 혈육 친녀osaurs 혈육 가족 우리 이장간을 살게 한 번 10년이 아니고 몇 10년만에 만났죠 도쿤니드 방주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헤어진 지 10년이나 넘은 그런 가족을 찾았습니다 시산 헤어지다 잃어버리다 좀 길죠 누구의 도움으로 어떤 안좋은 일을 몸매했다 도쿠이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도쿠니드 방주 오참 잘 도 시산을 시일 낸 친인 도쿠니드 방주 도쿠니드 방주 오참 잘 도 시삼 낸 시일 낸 친인 도쿠니드 방주 응기죠 마지막 다시 도쿠니드 방주 오참 잘 도 시삼 낸 시일 낸 친인 읽고 읽고 빠르게 빠르게 연습하세요 연습할 때 늦게만 하면 나중에 중국 사람의 말 속도는 못 따라가요 그 다음 그 다음 도쿠니드 방주 도쿠니드 방주 오참 잘 도 시삼 낸 도쿠니드 방주 오참 잘 도 시삼 낸 당신이 바와 나를 지시하믄죠 절대 늦지 않게 지시 지시 비 지시 비 비 지시 위 지시 위 단비 비가 내려서 좋겠다 할 때 비가 왔어요 그때 단비 지시 위 갑자기 그 다리로 떠오르네요 아무튼 제 때 때를 맞춰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제때 송다위 병원으로 데려다 주어서 다행이었다 데려다 주어서 요건 다행이다 문제 생각해야 돼요 다행이도 이렇게 해야 돼요 도쿠이 당신이 나를 제때 병원에 데려다 주어서 오참 바우주 저 저 저 태오미 내가 비로소 이 목숨을 건졌다 우리는 건졌자죠 중국사람들은 지켜낸다 바우주 목숨에 대한 양사 이 태오미 입니다 태오 목숨은 가늘고 길죠 그래서 이 태오미 이 표현도 좋아요 바우주 저 태오미 이 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켜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이 나를 제때 병원에 데려다 주어서 내가 비로소 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따라해 있겠습니다 도쿠이 니 바워 지시 송다위 오참 도쿠이 이 도쿠이 니 바워 지시 송다위원 오참 오참 바워 이 도쿠이 바워 그 다음에 송다위원 이런거 도쿠이는 덕분에 덕태계 혹은 다행히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자 중국어 특이한 용법입니다 서멀스멀 도송 도사오 얼마 뭐 하다 그 얼마만큼 뭐 하다 우리말로는 해석의 번영가 어려워요 있는대로 있는대로 많거나 혹은 적거나 모두 괜찮다 보통 앞에 능이 와가지고 능 동사도사오 즈우 동사도사오 예문 보시면 중국어로는 그의 법의 합성은 그 얼만큼으로 친다 당신이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은 당신이 주는 대로 받을게 이렇게 할 때 앞에 같은 음원사를 앞뒤로 같이 둬 가지고 얼만큼 보면 한다 그 얼만큼 보면 한다 이런식으로 당신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 문장은 예물을 많이 봐야 돼 보통 앞에 능이 많이 붙거든요 다시 요거 한번 외웁시다 당신이 주는 대로 받는다 뭐라구요 당신이 주는 대로 받는다 당신이 주는 대로 받는다 빚지게 한테 돈을 받으러 갔어요 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니께 도사 수안 도사 오늘 당신이 주는 만큼 받을게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이런 말 씁니다 니는喝多少就喝多少 부여 멘창 당신이 얼만큼 마실 수 있다 내가 곧 그 얼만큼만 마셔라 당신이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부여 멘창 멘창은 무리하다 강요하다 억지를 부리다 부여 멘창은 무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우리나라나 중국은 최인지원화 술을 권하는 문화죠 사람마다 주장이 다른데 그쵸 그때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 당신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세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능허 도사 지구허 도사 얼만큼 마실 수 있다 그 얼만큼 마셔라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셔요 이 말을 이렇게 한다 중국어로 그니까요 그니까요 냥근 마시란 말이 아니죠 주 냥근 마시래 주 냥근 주 냥근 마셔 수 마시래 그 뜻이죠 여편도 괜찮네요 외우세요 따랍니다 니는喝多少就喝多少 부여 멘창 다시 니는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부여 멘창 부여 멘창 이 문제는 당신이 얼만큼 대답할 수 있다 곧 그 얼만큼만 대답해라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당신이 아는 것만큼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 말입니다 중국어에는 뒤에 도서가 빠졌네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국적입니다 지게 하면 좀 이상해요 자, 따라해겠습니다 자, 따라해겠습니다 이 말은 괜찮겠네요 니는喝多少就喝多少 주 냥근만 마시세요 자, 앞뒤로 같은 음원사 써가지고 이런 용법이 있어요 중국의 용법에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중국사람 자주 씁니다 제가요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온 중국 드라마 도우팅하우 가족 드라마인데 현대 중국 가족 가족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 어디 투자한다고 친구한테 돈 좀 빌려 달라고 전화로 그때 친구한테 니어 도서 그의 나 도서와 당신이 얼만큼 가지고 있다 그의 나 도서 그 얼만큼만 가져갈게 당신이 주는 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대로 받을게 있는 대로 빌려줘 또 이렇게 쓰죠 밑에 창을 보니까 니어 도서 그의 나 도서 당신이 얼만큼 있다 그 얼만큼만 나 원래 나는 꺼내다 뜻이에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있는 대로 좀 빌려줘 이래 해도 되겠네요 있는 대로 빌려줘 여 도서 여 도서 그의 나 도서 당신이 얼만큼 가지고 있다 그의 나 도서 그 얼만큼만 가져갈게 해도 되고 당신이 주는 대로 받을게 아니면은 조금 다른데 여 도서 그의 나 도서 여 도서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중국 드라마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니어 도서 거의 나 도서 경우에 따라서 있는대로 빌려주고 이런데도 되겠네요 특이한 종국의 용법입니다 종푸시 오늘 한거 그는 몸도 너무 약해서 걸피타면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난다 인가에 무거워 넣어? 헨라요? 확인해 보다 타 신티에 타이 롬어 동무 동주 감옥, 파살어? 맞죠? 목도 너무 약해서 목도니까 신티에 타이 롬어 건강이 너무 허약해서 핵심은 글핏하면 동무 동주 이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동무 동주, 감옥, 파쇼, 열나다, 파쇼 열이 많이 나다 할 때는 파가오쇼 하면 됩니다. 샤워 앞에 높을 것자 써서 파가오쇼 이렇게 해요. 열이 심하게 나는 것 자, 읽고 넘어갑니다. 타 신티에 타이 롸어 동무 동주, 감옥, 파쇼 농이 너무 약해서 그 비타민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납니다. 자, 두번째 당신이 이겨준 덕분에 나는 지가하지 않았다. 이겨준 덕분에 아까 뭐래 써요?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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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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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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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당신이 주는대로 받는다 어떻게 해요? 아까 당신이 주는대로 받는다 당신이 얼마 준다 그 얼마만큼 받은 걸로 친다 주는대로 받을게 했나요? 확인합시다 니 개 도사오, 수안 도사오 이 수안은 몸으로 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는 뜻이 아니고 수안은 몸으로 인셈이다 이런 뜻이에요 몸으로 치다 이러면 당신이 얼만큼 개 도사오 수안 도사 얼만큼 준다 그 얼만큼 받은 걸로 친다 이런식으로 하여튼 요 용법은 좀 특이해요 중국식 용법인데 당신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니 개 도사오, 수안 도사오 다시 니 개 도사오, 수안 도사오 오늘 세 가지 배웠죠 동우동주, 도쿄, 도사오, 도사오 잘 복습하세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오, 진대상답서, 시작 끝 마십니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